삼각형의 높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비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. 각 B 그리고 각 C가 모두 예각인 경우 그 다음에 각 C가 둔각인 경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에 지금 B랑 C가 모두 예각인 경우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여기는 이 길이라는 것은요. 자 BH에다가 여기는 CH의 길이를 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이 BH의 이 길이 있잖아요.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죠. 이때 이 BH의 길이라는 것은요. 자 여기에는 이 각이 X라고 했을 때 그렇죠. 이 H, 여기는 이 길이가 H잖아요. 자 H 곱하기 탄젠트 X입니다. 라는 것으로 이 BH의 길이를 나타냈고요. 그 다음에 CH의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Y입니다. 라고 해서 여기 우리가 각을 활용해서 단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A라는 것은 두 길이를 더한 거고요. 이 식을 정리했던 이 H는 그러하여서 이 높이라는 것은 탄젠트 X도 에다가 탄젠트 Y도 분의 A가 되었습니다.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.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 거냐 하면요. 여기에는 이 길이 A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을 해서 H를 구했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H예요. 이 H 높이를 구하는 거였어요. 이 높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아 위에는 이 각들을 중심인 각, 즉 기준인 각으로 생각을 해서 기준각으로 생각을 해서 얘네들의 길이를 나타내면서 H를 구했구나. 이렇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 다음은 각세가 둔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? 라는 질문을 했어요. 그때는 여기에는 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. 여기에는 직각인 삼각형에서의 이 각들을 체크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X를 여기에는 이 전체 그 다음에 Y를 여기에는 이 부분 이것으로 체크를 하시고요. 자 여기에는 A라는 것은 이 길이잖아요. B, C라는 길이잖아요. 그래서 먼저 전체 이 길이에서 이 부분의 길이를 뺀 것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죠. 그래서 자 기준인 각은 위에를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뺀 것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것은 90도에서 각 B를 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거 그죠? 90도에서 각 B를 뺀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. 여기는 이 Y도는 어떻게 찾아요? 각 C에서 90도를 빼면 여기 나오겠죠. 그랬죠?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도로 구할 수 있고요. A라는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BH에서 CH를 뺀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. 그래서 그 식을 썼더니 결국엔 H 여기도 H 들어있죠? 그래서 H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. 이 식도요.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.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 흐름 BH에서 CH를 뺀고 이 각들의 기준인 각은 이 위에 있는 이 각들을 표시하면서 나타냈구나. 그래서 직각인 삼각형들과 연결했구나. 결국엔 그래서 이 H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각 B와 각 C가 모두 예각인 건 아까 방금과 같이 살펴보셨는데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직각 삼각형 A, B, H를 만들어내셔야 돼요. 그래서 BH라는 길이와 CH라는 길이를 구해서 더했더니 우리가 전체에 있는 이 A 길이가 됐고요. 자 이 길이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 있는 높이를 구했다라는 것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고요. 각 C가 둔각인 경우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각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직각인 삼각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래서 전체 이 각이 이제 A고요. 이 각이 OI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BH라고 했을 때는 ABH에서 BH라는 길이는 이 H라는 길이 곱하기 탄젠트 X도가 되었고요. 그 다음 CH라는 것은 이 길이잖아요. 이 길이 이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Y 여기는 Y가 되었어요. 그래서 전체에 BH에서 즉 CH를 뺀다 라고 보시면 여기는 BC 길이잖아요. 맞죠?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걸 활용해서 이제 H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탄젠트 X도 에서 탄젠트 Y도 뺀 다음에 그것분에 A라고 했는데요. 이 식을 외워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이 풀이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놓는 것 그 방법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직접 문제풀 때 효과적이니까요.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